진짜 오늘 저의 진짜 스리사이즈가 공개됩니다. 34, 24, 36이 과연 진실일지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이에요. 오늘 제가 건강검진을 받는 지 2주 됐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왔어요.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에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의사선생님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선생님들이 아니 눈쟁이니 몸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몸 상태 이거 보아하니 이게 이게 문제니까 나중에 저희 병원 오셔서 일단은 건강검진 종합 건강검진 결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애 처음 해본 건강검진이에요. 이때까지 건강검진은 군대 갈 때밖에 안 해봤죠? 군대 갈 때 하는 건 이제 또 상세한 게 아니고 간단한 수준의 건강검진 수준만 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때 내 첫 편에서 비용을 말해드렸었나? 비용이 45만 원? 이거 종합 건강검진 할 겁니다. 종합 건강검진 결과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소변 검사상 단백질이 소량 검출됩니다. 단백질은 그 정... 그게 단백질일 텐데? 아니 아니... 아니 맞아요. 아니 진짜 거짓말 아니고 맞아요. 그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 행위를... 아무튼... 소변에 단백이 지나치게 많이 배출돼 나오는 원인은 주로 신장 기능 장애, 혈중 단백의 과잉 때문에 요로감염증, 방광염, 신장염, 신증후군, 신장경화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걸렸다는 소리 아니죠? 의심! 의심! 그러나 신장에 이상이 없더라도 과격한 운동이나 정신적인 흥분, 추위, 고단백 식사 이건 뭐 딱히 없죠? 생리 전후... 제가 그럴 리가 없죠? 목욕후... 아니죠. 아침에 갔으니까 등의 요단백이 많아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4주 후에 다시 소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월... 2월 말에 소변검사로 다시 가보기 혈액검사상 이상지질혈증 소견 추적관찰 혹은 내과적 진료를 동안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상지질혈증 치료 중이신 분이라면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관료 필요 아무튼 이상지질혈증 소견 혈액검사상 빌리루빈이 소량 증가 빌리... 빌리... 빌리루빈... 아우... 좀 명칭이 좀 그렇네요. 이는 담도폐쇄성 간질환 증가될 수 있으나 용혈성 질환이나 체열시 용혈, 피 뽑을 때 혈액이 깨지는 증상 등에서도 증가될 수 있습니다. 피부나 눈에 흰자이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내과적 진료 위로 합니다. 아무튼 뭐 이거는 일단 넘기고 혈액검사상 A형 간염 한 채가 없습니다. 어? 그래? A형 간염 예방을 위해 A형 간염 접종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A형 간염 접종 위내시경 검사상 영유성 식도염 소견을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기침하는 게 제가 감기 걸려서 그런 게 아니고 영유성 식도염이 몇 달 전부터 계속 걸려 있어 가지고 기침을 하는 겁니다. 위내시경 검사상 위염 소견, 위염도 있어? 금주 흡연자 경우는 금염 및 자극적 음식 피하시고 자극적인 음식 피하라고 합니다. 위내시경 검사상 비특이적, 시비지장염 전부 장이죠? 네, 전부 장쪽입니다. 이거는 반납 계속 바뀌고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겠죠? 간 초음파 검사상 혈관종이 의심되는 결절 소견 혈관종은 양성종양으로 치료는 필요치 않으나 아느나 먼저 혈관종으로 확진이 필요한데 3개월 뒤에 추적 검사 혹은 CT 검사 3개월 뒤에 CT 검사 갑상선 초음파 검사상 갑상선 낭종이 관찰되어 1년 후 추적 관찰 이거는 종합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사 신장 169의 169의 수호자 169의 키입니다. 저는 169의 황태자예요. 일단 체중 52kg 굉장히 적고요. 비만도 83 뭐 비만도 83kg 안 좋은건가? 아무튼 BMI는 18.1kg이고요 비만이 25kg 넘으면 비만이고 과체중이 정상체중보다 낮죠? 18.5보다 낮으니까 허리둘레 64cm 64cm는 몇 인치냐? 25인치 일단 허리둘레 25인치 나왔고요. 24는 아니고 25인치요. 혈압은 수축기에 98에 이완기에 66입니다. 정상혈압은 120에 80이 나야되는데 굉장히 부족하죠. 거의 자혈압이죠 거의? 거의 뭐 이제 죽겠어요 그냥? 심장이 안 뛰어서 죽겠어요? 시력은 1.01입니다. 여러분 저 이거 도수없는 안경이에요. 저 군대 있을 군대 전역하기 전에 라식 받았습니다. 청력검사는 1000Hz에 5dm 이 위는 내가 못 듣는다는 소린가? 그런가? 모르겠고 아무튼 정상이라고 합니다. 혈액 봅시다. 전부 다 정상 수치죠? 여기 임상창고치 여 적혀있는 여 사이에 들어가면 다 정상일 거예요. 다 정상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 정상인 것 같아요. 뭔지 못 알아볼겠고 어? 철분이? 과하네요? 나 예전에 빈혈이 있었는데? 철분이 피해 너무 많네요. 뭐야? 나 철분제 먹고 간 것도 아닌데 왜 철분이 피해 이렇게 많냐? 약간 컴퓨터 이런 거 많이 해가지고 피해 철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위수면 내시경에서 역류성 식도염 위염 비특이정 12지장염 나왔고 대장수면 내시경 정상입니다. 이제 똥꼬에 꽂을 일은 2, 3년 뒤에 다시 하면 되겠네요. 그 사이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 우리 눈생이스의 질병 위험도 종합검사 결과 폐암? 폐암 1.2가 한국인 평균인데 1.14 아, 빵끗 웃고 있네요. 간암은 1.82 평균인데 1.47 이것도 낮긴 하지만 빵끗 웃지는 않고 약간 스나해. 위암은 1.72 평균인데 1.67 이것도 거의 다 따라왔죠. 근데 약간 기분이 안 좋습니다. 대장암은 1.2가 평균인데 1.32 왜 넘었는데 웃고 있죠? 어, 전립선암은 한국인 평균 1.2에 1.15인데 아, 빵끗 웃고 있고요. 일단 그러니까 위암 쪽이 위쪽이 약간 문제일 수 있고 대장 약간? 대장하고 간 쪽은 약간? 여기 폐암 봅시다. 아주 양호합니다. 전 폐는 없을 리가 없어요. 옛날에 어릴 때 PC방에 많이 다니겠는데 담배는 태어나서 물어본 적도 없고 전 담배를 극혐합니다. 진짜 극혐해요. 담배 꽤 싫어요. 담배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서 폐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어요. 간암, 간은 한국인 평균 위험보다 낮은 위험 보이고 있고 딱히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암은 약간 위험하죠. 한국인 평균이 약간 위험하네요. 대장암, 대장암 봅시다. 대장암은 위험도가 한국인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하지만 관심 수준이고요. 전립선은 양호. 전립선 아주 좋습니다. 전립선은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튼실해요. 그냥 아주 전립선 그냥 아주 막 아래가 아나콘다라더니 사실인 듯합니다. 전립선 아주 좋아요. 인바디예요, 여러분. 인바디 왔습니다. 인바디. 신장은 아주. 근데 신장 좀 그래요. 169.6. 좀 그래요. 숫자가 좀 그럽니다. 기분 나빠요, 굉장히. 체중. 표준보다 아래 있죠? 골격근량. 표준보다? 표준의 3분의 2. 표준보다 한 칸이나 더 아래 있죠? 근육이 없어. 그냥 근육이. 체지방이야. 지방은 또 왜 표준이냐? 오른팔. 오른발. 이런 거 다 분류별로 있구나. 오른팔. 오른팔을 퍼센트 표준이야. 왼팔 표준이야. 왼팔이 왜 이렇게 두겁지? 왼팔이 두꺼운 이유는 상아운동을 많이 해서. 아무튼 근데 표준 체중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적고 현대 체중 기준으로 하면 왼다리 오른다리 그리고 몸통은 표준까지 들어가고요. 팔에 근육이 조금 없네요.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딱히 뭐 모르겠어요. 인바디 점수 69점. 점수 보니까 운동하고 싶죠? 뭔가 게임하는 거 같죠? 점수 보니까. 아. 69점이라니. 아 근데 왜. 키도 169.6인데. 점수는 왜 69점이냐. 왜 69지? 개불편하네. 일단은 그럼 최종 결론은 제가 해야 될 게. 2월 말에 소변검사로 다시 가보고. A형 간염 접종. 3개월 뒤에 가네시티 검사. 어. 저희 3사이즈 중에서 허리 사이즈. 중간 사이즈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시죠? 가입하실 때. 가입하실 때. 앞에 25는 알려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아시고요. 아무튼. 오늘 제 건강. 제 건강이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2층에 헬스장이 있어서 가봤는데 생각보다 헬스장 좋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실 분들 감사합니다. 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